일단 집에 가면 핸드폰 압수 시비도 못 보고 야 편의점에서 밥 먹잖아 뭔 소리야 와이프 잠들었을 때 제일 좋다며 언제 납치로 하자고 납치로 수배 올라오면 안 하면 때리거든요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안 줘보시면 여기가 없어서 부어있어요 보자고 보자고 얘들아 사랑한다 안녕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보여줄게 사랑해 나도 해 그 얘기도 보정을 고맙다 보정구가 사랑이야 그냥 보정구 해 보자고 아니 고마워 항상 여보 사랑해